다음날 9시 우리는 출발 준비를 마치고 호텔을 나왔다 전날 새벽 4시에 끝났지만 활기찬 티아라와 갱키즈 멤버들의 모습이다 와 날씨 좋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실력 발휘를 해야하는 날이다 어? 지연이랑 은정 언니도 함께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멤버들과 함께하니 역시 힘이 나 고마워요 우리 멤버들 3, 2, 1 액션! 돌아왔다! 우리 가, 저기 가, 저기 가 우아! 우아! 신났다! 우리 가, 저기 가! 우아! 우리 가, 저기 가! 아이고! 우리 막내 지연이 신났네 가요! 오케이!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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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천장이 넘는 사진을 찍었다 그 중 50장만 조세현 선생님께 통보를 받았다 너무 슬프다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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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지연 감독님의 컷소리와 함께 부호모 성당에서의 촬영 종료! 빨리 와서 슬레이트 쳐! 컷! 컷! 촬영 종료! 자! 이제 저 휴민이는 카메라를 잠시 선생님께 맡기고 촬영에 합류! 오케이!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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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세현 선생님과 갱키즈 멤버들 사진 찍으러 도우모 광장 쪽으로 이동!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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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다시 뮤직비디오 촬영! 우아! 우아! 외국 분들과 함께!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땡큐! 땡큐! 우아! 우아! 왜 허니허니 안 나와!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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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우모 성당 앞에서 신이 난 갱키즈라 우리 티아라! 야! 우! 잘한다!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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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키즈 히트하면 저희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야 돼요 많이 진짜 이거 가벼워? 그 와중에 우리 은정 언니는 OK 컷 찾느라 정신이 없네요 OK 피아라 친구들 지연이, 희빈이, 은정이 이렇게 같이 피곤할 텐데 웃는 얼굴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고마워 카메라 다이어트 중인 소윤 언니 저 먹지 않았어요? 지금 먹는 거 사장님이 보시면 혼나요 먹지 않아도 먹지 않아, 지금 다이어트 중인 소윤 언니 저 먹지 않았어요? 지금 먹는 거 사장님이 보시면 혼나요 다이어트 중인 소윤 언니 갱키즈 노래에 맞춰 우리 리더 소윤 언니 뭔가 좀 보여주시죠 자 이제 지금 타고 약간 파터 어? 깜짝 놀라야지 지금 이제 물 차면서 이제 렌즈 앞에다가 렌즈 앞에다가 날씨가 좋아서 재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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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리 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쪽은 수은양과 화영양 누가 언니가 누가 동생인지 모르겠다 좋아 U.S..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오, 제일 보고 있는 거겠죠? 더 열심히 해야지. 수연이 잡으러 왔어요. 하하하하. 저희 지금 수료 잡기 노래하고 있어요. 어우, 힘들어. 그냥 찍고 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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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다행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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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차은택 감독님의 OKSIGHT. 너희가 어디서 났어? 누가 사줬어? 김민희입니다! 김민희입니다! 야, 누가 사줬어? 김민희입니다. 김민희입니다. 김민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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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. 저쪽이 나한테 이렇게. 이렇게 꽁쭉꽁쭉 뛰는 게 좋아. 그러면서. 노래, 노래, 노래. 노래, 노래. 노래, 노래. 노래, 노래. 노래, 노래. 네. 직접 촬영 장면을 보여주시는 차은택 감독님. 맞죠, 맞죠? 다행히. 한 바퀴. 전체 다 나오고. 겐키즈와 티아라의 신났던 두오모 성당에서의 촬영 끝! 저녁에는 다시 뮤직비디오 촬영이 시작되겠지? 지금까지 두오모 성당에서 혜민희였습니다. 안녕!